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채로 해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요거 무뼈 닭발 아 닭발 좋아하시죠 닭발 중에서도 또 뼈 없는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을 거에요 우리 마라님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는 뼈 있는 닭발을 좋아하지만 뼈 없는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매콤하고 바삭바삭 국물 없는 뼈 없는 닭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 또 맛있게 닭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좀 많이 만들어 놓을 거라서 1kg 짜리 2개를 준비했구요 여러분들 보통은 한번 만드실 때 1kg 짜리 하나씩 만드시면 딱 맞을 거에요 자 저는 그리고 대파 2대에 거의 흰 부분 위주로 준비를 했구요 다진 마늘 1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청양고추 청양고추 4개 정도 준비했는데 매운맛은 요 청양고추로 조금 더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 짜잔 요거는 홍시입니다 홍시 지금 이거는 냉동 홍시 녹인 건데 이 홍시를 넣는게 오늘 포인트가 될 거니까 자 요 홍시를 이용해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닭발은 해동을 한 뒤에 차가운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있는 닭발은 물에 담궈서 피물을 좀 빼주시면 되겠지만 이거는 뼈가 제거되고 앞쪽에 살구 거의 없기 때문에 오래 담가 놓으실 필요는 없구요 깨끗하게 씻어주는 정도로만 헹궈줄게요 자 그리고 닭발을 한번 데쳐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 끓는 물을 준비하는 동안에 자 이따가 양념장에 넣을 재료들 좀 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대파 좀 곱게 썰어줄게요 칼질이 조금 어설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믹서기에 갈아주셔도 돼요 자 다진 대파 이렇게 준비해놓구요 다음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신다 베트남 고추 이런 거 있잖아요 갈아서 넣어주시면은 아 기가 막히죠 엄청 맵죠 저는 청양고추로 만족하겠습니다 청양고추 4개도 저는 지금 충분히 매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자 좀 곱게 곱게 다져주세요 마늘도 마찬가지로 다져줄 거거든요 이렇게 끓는 물에 닭발을 데쳐줄 건데요 이렇게 한번 데쳐주셔야 혹시나 남아있을 수 있는 닭고기의 잡내 비린내 자 요런 거를 없애주기 위해 한번 데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청주를 하나 두 바퀴 이렇게 넣을 거고 맛술이나 소주 이런 걸로 넣으셔도 됩니다 자 양이 많아 빨리 끓지 않을 거니까 뚜껑을 덮어주고요 한번 확 끓어오르면은 빼서 찬물로 잘 헹궈주도록 할게요 자 이게 한번 끓어오르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줄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양념장 만들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추장 고추장 4스푼 닭발 2kg 기준이에요 다음 간장 진간장이나 양조간장으로 네 이건 굴소스 맛술 후추 자 여기에 고춧가루 자 저는 고운 고춧가루인데요 자 굵은 거 넣으셔도 되지만 자 고운 걸로 넣는 게 좀 더 색이 예쁘게 나와요 자 다음 물엿 자 이제 요 홍시인데요 홍시 자 요게 뭐 사이즈가 이렇게 크진 않지만 제 기준으로 한 1kg에 홍시 3개 정도 이게 좀 작아서 6개 넣어줄 거예요 1kg에 3개씩 해서 홍시 6개 자 홍시를 넣어줘서 은은하게 맛있는 단맛을 확 끌어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파 고추 마늘 듬뿍 넣어주시고요 매운맛은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좀 더 조절을 하세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다른 조미료는 이제 안 넣어두세요 설탕도 안 넣어도 돼 아 닭발 2kg에 대한 소스 자 요렇게 됐고요 자 오 이제 닭발 막 끓었어요 자 요렇게 끓고 있으니까 이 닭발들을 싹 건져서 찬물로 한번 깨끗하게 헹궈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닭발 깨끗하게 헹궈줬고요 자 여기에 넣어주시고 불을 켜주시고요 식용유 약간만 불러줄게요 그리고 자 만들어놨던 우리 홍시 소스 기가 막히죠 이거 충분히 한참 좀 볶아주셔야 돼요 자 지금 요렇게 놓고 볶다 보면은 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생기는 수분들이 싹 날아날 때까지 자 충분히 볶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닭발에 이 양념들이 싹 스며들면서 아주아주 맛있게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자극적이고 땡기는 맛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소고기 다시다나 뭐 치킨스톡 이런 조미료를 약간 더 넣어주시면은 좀 더 땡기는 맛을 느끼실 수 있겠죠 그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요런 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넣고 싶은 분들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충분히 볶아주시면 자 바닥에 양념이 하나도 흐르지 않아요 자 요렇게 되고 가끔씩 보면은 약간 거뭇거뭇하게 걔네가 탄력으로나 누러붙는 것 같은 자 그런 느낌이 조금 날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속에 양념이 싹 배가지고 나중에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엄청 느낌이 뻑뻑해졌어요 뒤집는 것도 뭔가 묵직해졌어요 느낌이 한 10분 이상 볶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삼기름 삼기름 뚜두두두두 넣어주시고 계속 좀 넣어주시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닭발 먹어 볼까요 닭발은 이렇게 또 천천히 좀 구우면서 청양고추 이렇게 중간중간 좀 하나 또 올려가지고 기가 막히겠죠? 자 자기 맛있겠다 음 진짜 솔직히 이거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자기 옛날에 인터넷으로 시켰던 거 있지? 내 그 10배는 맛있다 아 매워 맛있는데 맵다 마요네즈를 찍어가지고 그래 이거야 이거 마요네즈 한번 찍어 먹어도 보세요 와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와 이거 아구찜 다음으로 아구찜도 맛있었지만은 야 이것도 진짜 어디 내놔도 정말 빠지지 않는 그런 맛입니다 막 입에 착착 붙으면서 간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저를 믿고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진짜 후회 안하십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저 먹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? 꼭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에 뵐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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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